이 정도를 하고 파기름을 딱 내주고 그리고 양파랑 마늘을 때려넣고 상당하네 냄새가 된장스! 이거 많이 넣었나? 괜찮아. 대충해! 이 허브 먹어도 되는 거임? 로즈마리! 나 호추 향 좋아하니까 아하이 너무 좋더라. 고기를 지금 하고 있어? 나 수육하는데? 야... 한입 주나? 아니, 다 같이 먹어야지. 야, 뭐야. 너무 착해. 그리고... 내 새끼 왜 이렇게 착해? 맛있는 수육이 되거라.